자 오늘 해볼 게임은 포크로드구요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아닌가? 아니 바로가 자 일단 조작 키는 WASD 그리고 마우스 레벨을 통과하면 게임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알았습니다 아 그림이구나 잠시만 아까 전사풍의 귀족느낌 그리고 강아지를 든 어.. 엄마? 느낌? 그리고 뭘 불고 있는 소녀 그리고 턱수염 난 아저씨 그리고 귀족 귀족인데 여기서 특징이 눈이 커요 첫번째 그림은 무엇을 들고 있었을까요? 첫번째 그림? 찌르는 검을 들고 있었어요 난 알고 있었지 정답을 이게 사실 놀라면서 방금 놀랐어요 살짝 하지만 하지만 아 얘 봐라? 이걸로도 찌를 수 있잖아요 이 게임 다음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는 진짜 고수적인 플레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른쪽으로 가래요 오른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돼요 하지만 잠시만 난 여기서 낚이지 않지 왜냐면은 봐봐 이게 빨간색이었는데 방금 화살표는 하얀색이었어요 보여드릴게요 빨간색 그리고 여기 하얀색 이게 왼쪽으로 가면은 빨간색 화살표 같은게 있을수도 있습니다 잘 봐 아 없네 저거 뭐야 좀비는 어떤 셔츠를 입고 있었나요? 아 아 뭘 입고 있었지? 이게 동체시력이 저는 좋아가지고요 아 다 보입니다 잘 봐 개구수 플레이 짜잔 아 뻑? 자 잘 봐요 잘 봐요 놀라지 마세요 아 없어 어떡해 없어요 여기 있지 않니? 스파이트 체크무늬 체크무늬 바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이거를 뭐라 그러지? 곤망대 왜 펬냐고요? 이거 안 피면 안 넘어가지니까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아 개새꺄 자 다음 스테이지로 한번 넘어 보도록 할게요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눈 색깔은 진짜 죽여 아아 간파했다 이제 나한테 다가옵니다 빠르게 엄청 빠르 야! 오케이 컴온 파인애플은 피자에 추가해야 하나요? 아 이거 제작자의 성격까지 알아요? 이거? 이게 사이몬 아옹용 이 사람은 에이시언 느낌이 나요 동양인 동양인은 파인애플 먹어도 돼 예 그럼 어이 tipo 도양인 일단 다음으로 왔고요 하나도 안 무섭죠? 으응 안 쪼 camp 왜냐면 여기서 겁을 주려고 하는 욕심이 어둠이 두렵나요? 아니 영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깡따우와 함께할겁게 되면 괜챙요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지지어 law 저거 쿵쿵대는거는 지금 이미지가 아예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슴마한테 어쨌든 애가 나를 무섭게 하는 방법은 쟤가 나한테 달려오는거 밖에 없어요! 이제 뒤에서 누군가가 오케이 뒤를 안보면 되는거잖아, 그죠? 뒤를 보지 않으면 되는거에요? 뒤를 보면 되는건가 이제? 그럼 뒤를 이렇게 살짝 아니 막 미지않아요! 아 잠시만 화장실 아 불을 반짝반짝 할때 오오오 개억지야 개억지야 정말 개억 얼마나 많은 좀비를 얼마나 많이 보셨나요? 어? 한 마리가 아니었어? 아 오랜만에 공포게임을 해가지고 그 쪼옵끔 제가 약해진 것 같아요 공포게임에 하지만 원래 초 오우쉣 이거 좀 억지로 놀래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한 게임? 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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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으아악 뭔 일이야? 어 앞에 책같은게 있습니다 엥? 오 오우 어느 패를 이뤘요? 아 어떻게 알아! 미친놈아 으아아악 왼쪽이 없었어요 어머 이렇게 기연붕착한게 있을줄이야 . 아이 진짜 그», 패턴이 똑같아요! 하나도 안 무섭게用 그래서 몇 개야? 9 개 9 개입니다 놓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없어 억지야 어떻게 간 거지? 일단 이거 키 열고 상자가 아무것도 없네? 씨앗유! 여긴handed 귀신이 스마일이고요 불이 꺼져 있습니다 다시 문을 열게요 오 마이 갓 예전 무섭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뻥임 전라부서움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인가요? 근데 고양이랑 개를 왜 이렇게 넣어놨지? 방금은 좀 버너스 문제 같은 건가? 아 마지막에 이렇게 힐링을 주다니 아 참 좋네요 게임이 이 게임은 공포게임이란 거 잊으셨나요? 잊으셨나요? 잊었나요? 어 잊었습니다 잊었습니다 안 잊었어요 뻑쇼 졸라 무서워요 어 아니요 공포게임입니다 네 으아아아아아악